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학 배제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제대학교의 경쟁력과 매력. 둘째, 2018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마지막으로 배제대학교 수시모집 전형 안내입니다. 배제대학교는 최근 5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들을 해두었습니다. 그 결과, 배제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전지역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잘 가르치는 대학 AC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국제협력선도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거점대학 선정 및 바이오의학 분야 최우수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건설환경철도공학과는 토목 분야 철도특성화대학에 선정되어 탄탄한 교육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분야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IPP1학습병행제 최우수대학, 청해진사업선정 등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 3관왕이라는 최고의 교육성과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럼, 최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배제대학교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대학으로 출발한 배제학당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건학 이념 아래, 인재양성과 문화창달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근대사에 한 획을 그은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을 배출하였으며, 2017년 현재 배제대학교는 5개 단과대학, 49개 모집단위의 눈부신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실천하는 청년 아펜젤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제대학교의 장점, 첫째, 차별화된 취업, 둘째, 국제화가 강한 대학, 셋째, 다양다층 장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취업에 강한 배제대학교입니다. 최근의 노력들이 빛을 나타내고 있는 2016학년도 졸업생들의 현재 취업 유지율은 89%에 이릅니다. 20개월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역시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문송하지 않는 대학이라고 자부심이 강합니다. 취업이 강한 대학, 배제대학교는 그냥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탄탄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노력한 결실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탄탄한 교육과정과 노력은 바로 차별화된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재학생들의 꿈, 가슴 뛰는 일을 찾게 하는 학년별 취업교과, 취업실무 교육과정, 취업집중 교육과정,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등 시기별 경험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배제대학교 하면 국제화가 강한 대학이라는 명성이 따라붙습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재학생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전세계 40개국, 275개 교육기관과 교류하며 배제인들의 경험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교환학생, 해외언어연수장학생, 해외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제대학교 하면 장학금이 많은 대학입니다. 등록금의 50.7%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으로 계산하면 345만원 정도인데요.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배우면서 해외친구를 사귀면서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 어디에도 없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는 장학금, 바로 배제 하워드 장학금입니다. 수능 성적, 국어,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중 1개 영역에 해당하시면 최초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중 2개 영역에 해당하시면 2년 등록금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배제대학교의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소식 하나 대전지역 학생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배제대학교의 생활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전지역 학생들은 입주의 기회가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배제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부에는 카페테리아는 물론 피트니스 클럽, 인터넷 카페, 편의점 등 편의시설과 생활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책로와 거대한 책장인 도서관이 있어 학업에 전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보너스 소식 둘 배제대학교는 국가고시 최고 합격률을 자랑하는 간호학과, 유학교육과를 필두로 하여 국내외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건축학부, 금메달로 줄을 세우는 외식경영학과, 축제기획의 선두주자,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최근 상담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심리상담학과, 사진콘테스트에서 금, 은, 동상을 모두 휩쓴 광고사진영상학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동력이 될 드론, 로봇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들이 배제대학교의 명성을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제대학교의 모집단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제대학교는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설립자와 졸업생들의 이름으로 단과대학들의 명칭을 지었습니다. 하워드, 서재필, 아펜젤러, 김소월, 주시경 교양대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워드 대학은 글로벌 언어 비즈니스, 복리 힐링, 교육계열로 어문학계열과, 심리, 복지, 실버,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워드 대학은 자유, 평등, 사랑의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창조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실용 외국어와 국제화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가 꿈을 키우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서재필 대학은 경영학과, 무역 물류학과, 전자상거래학과, 기업 컨설팅학과로 이루어진 경영계열과, 행정학과, 글로벌 공공인재학부, 공무원 법학과로 이루어진 사회계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 학생, 교육과정, 국제화를 기관으로 창의적으로 실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 연구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적인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대학은 이공계 중심으로 바이오, IT 융복합, 나노공학, 보건의료계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산업사회와 글로벌 사회를 함께 이끌어갈 공학기술인력과 기초과학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드론 로봇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김소월 대학은 관광계열과 문화창조융합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예술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선진 지식교육을 통해 전문적 사고와 실천 역량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배제대학교 수시모집 전형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 둘째,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 전형 셋째, 실기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입니다. 모집 인원은 43개 모집단이 1047명이며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한 가지입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이외에 출결, 봉사 등의 어떠한 항목도 평가하지 않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교과 성적 산출은 1, 2, 3학년 전체 교과목 중에서 16개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반영과목 및 비율은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자연과학공학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교과별 우수한 4과목 중 12과목을 60% 반영하고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한국사 필수, 사회, 제2외국어 중 우수한 3과목으로 총 4과목을 40% 반영합니다.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한국사 필수, 과학, 제2외국어 중 우수한 3과목으로 총 4과목을 40% 반영합니다. 한 학생의 성적표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로 지원하게 되면 사회, 제2외국어 교과가 선택되어 3.2등급 자연과학공학 계열로 지원하게 되면 과학, 제2외국어 교과가 선택되어 3.5등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실기전형입니다. 실기전형은 예체능 계열, 항공운안과, 어학계열,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기전형 1. 예체능 계열 모집단위는 미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과, 실용음악과, 피아노과이며 총 모집인원은 8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각 모집단위에 대한 기초능력이 있는 자이며 학생부 교과 성적 30%, 실기 70%를 반영합니다. 실질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실기 비중이 85.4% 이상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실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자료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실기전형 2. 항공운안과 항공운안과 총 모집인원은 40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각 모집단위에 대한 기초능력이 있는 자이며 학생부 교과 성적 30%, 실기 70%를 반영합니다. 실질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실기 비중이 85.4% 이상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실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자료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전공 및 외국어 학습 능력, 인상을 평가합니다. 실기전형 3. 어학계열 모집단위는 영어영문 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영어영문 러시아학부, 러시아 중앙아시아학, 테솔 비즈니스 영어학과, 스페인 중남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이며 총 모집인원은 24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각 모집단위에 대한 기초 능력이 있는 자이며 학생부 교과 성적 30%, 실기 70%를 반영합니다. 실질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실기 비중이 85.4% 이상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실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자료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에서는 전공지식의 양과 정확도, 논리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을 평가합니다. 실기전형 4. 체육특기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5명으로 축구 특기자를 모집합니다. 교과 10%, 면접 10%, 실적 40%, 실기 40%를 반영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경기실적자료 등입니다.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 종합 배양영재전형과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 1 등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배양영재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서류평가 점수 70%에 면접 30%를 통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5개 모집단위 중 총 144명을 선발하며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공통 1, 2, 3번 문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고른기회 1, 2,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해당됩니다. 총 모집인원은 183명이며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1, 2, 3번 플러스 4번 추가문항입니다. 일반전형은 학생부의 기록 중 교과 성적만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에서 동일하게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은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면접 항목 역시 서류평가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면접의 질문은 크게 공통질문, 개별질문, 전공관련 관심도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3가지를 다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으로 분류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인성 부분은 공동체 의식,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 등을 전공적합성 부분은 학업에 대한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 등을 발전 가능성 부분은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모집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배제대학교 수시모집기간은 9월 11일에서 9월 15일 금요일 19시까지입니다. 실기전형 및 면접고사일정을 살펴보면 미술디자인학부 실기전형은 9월 23일 토요일 항공문학과 실기전형은 9월 27일 수요일에서 9월 30일 토요일까지 4일간 어학관련 연극영화학과, 실용음악학과, 피아노과는 9월 30일 토요일 체육특기자전형은 10월 21일 토요일 학생부종합 배양영재 전형의 면접은 10월 20일 금요일과 10월 21일 토요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이며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납부는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미등록 충원합격통보마감은 12월 27일 21시까지입니다. 최종 등록금 납부는 2018년 1월 31일에서 2월 2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학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하는 청년 아펜젤러를 양성하는 대학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대학 배제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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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